와, 존나 팔 뻔했어, 진짜. 반갑습니다. 행복한 올리브영입니다. 잘려고 하다가. 아침에 똥이 벌써 세 번 쐈잖아. 아니야, 한 번 쐈어. 세 번 쐈잖아. 아, 그거 만 거구나. 다 맺혀있어. 왜 분 날을 들고 가시나? 여러분, 하이하! Hello, everyone. My name is 도기빵, Ella. 오늘 부산 이틀째인데. Let's go, today. 얘가 뭐 쓰는지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할게요. 그냥 제 것만 봐주세요. Let's go. 자, 여러분, 저는 선크림 먼저 바를 건데요. 아누아. 제품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. 진짜 한 번 발라볼래? 뭔데? 화잘먹 선크림이야. 진짜 촉촉한데 유분이 없어. 이거 뭐 노출 의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단순 선물 보내주셨거든요. 발라봐, 진짜 쫀쫀해. 나 선크림 유목민이야, 지금. 이거 진짜 좋아. 발림성 어때?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것 같지? 오, 약간 좀 웅쭉 단 느낌? 그래,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, 여러분들. 어성초 성분이 있어서 진정 효과에 좋고 화잘먹 선크림이야. 그런데 저는 쫙쫙 잡아먹어, 이 새끼가. 발라보니 알겠다, 그래. 괜찮지? 근데 향도 거의 없어. 어, 그러네? 응. 보내주셨는데 진짜 다 쓰면 내가 살 거야. 너무너무 상품이 찍으실까? 응. 얼굴이 열이 없더라. 향이 흘러요. 에오! 작년 부산 브이로그에 올라왔던 멤버 고대로 또 만났거든요. 나 오늘 술을 먹어서 개붐. 술 때받이 아닌 것 같은데. 에에에에에. 컨실러 작업 들어가실게요, 그냥. 도쌤. 리츠 베이지 컬러로 수염 자국. 이제 진짜 레이저를 진지하게 쏠려고 생각 중이에요. 한 번도 생각이 없나? 응. 레이저 제모 해야겠어. 맨날 면도 상처 나고 흉터 나고. 다 좋다 좋다 하더라. 아가도 좋다. 인중이랑 턱주관이 조자 조자! 여행 올 땐 새 퍼프 필수신 거 아시죠? 너무 맛있어. 얘네 진짜 배경이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여름 느낌. 야 이거. 이거네. 담배 쩌네 하고 좋네 현지야. 담배 쩌네 하니. 어우 저 필터 청소를 해야겠다. 갑자기 그 건조함을 느끼시네. 크림 바르라고 했잖아. 아니 눈깔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 사진 찍으러 가요. 뭐 인생 넷컷 아니고. 스튜디오 빌려왔어. 스튜디오 가서 근데 예약을 안 했다면서.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에요. 장난 아냐? 아니 부터는 아니 시발 언제 어떻게 밥 먹고. 밥이 또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. 밥이 왜 무슨 식장이야? 밥이 왜 시 끝날지 몰라? 걔 샹물광 해 세미 매트 해. 세미 해 세미. 너무 물광이면은 야 하이라이트 쏘면은 야. 파우더 처리할게. 아 그래 그렇게 해. 아 어떡하지? 몰라 안 해. 냅다 갈겨. 갈겨 고마워. 롬앤 페어 워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25호 한 통 다 써가지고 지금 23호도 샀어요. 근데 커버력이 X도 없다는 아니. 뭐야? 커버력이 좀 없어. 야 물광 좋대. 커버력은 없는데 광 에디지 이거. 아 그러면 어디 거야? 롬앤 이거 진짜 좋아요. 롬앤? 아 이거 좀 들어갔던 것 같아. 너가 진정 진짜 화장실에서 자고 싶구나. 저 오늘 화장실에서 잤잖아요 여러분. 저기요. 침대 독차지 있어요. 상점 마냥 침대에서 고라따기지. 방구 존나 끼면서. 아 존나 펼플해서 진짜. 근데 진짜 나 아침에 내 방구에 내가 깼어. 웃긴다니까? 내가 그 전에 살짝 깨가지고 드렸다 봐. 같이. 아 나 나 요즘에 방구가. 응? 이게 아니야. 끌왓! 존나 심해 오빠. 끌왓! 아 제가 겟레디밀 너무 오랜만이야 여러분들. 이거는 루나 컨실러로서 굉장히 유행을 계란을 했었던 그런 제품으로서. 저는 브라이트 색상을 쓰고 있거든. 브라이트! 브라이트! 야 개물광 아니야 진짜? 그냥 기. 어머 어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막 숨져졌지. 될 것 같아. 그러면 이거 광.. 사진 찍으면 진짜 걔 물광 피부.. 되게 예쁘겠다. 우리가 싫어하는 걔들이 전남 다가가고 있어요. 오늘 벌써 21도 해 오늘. 원래 그 쿠션 전에 컨실러 하지 않아? 하고 한 번 더 해. 아.. 더 한 번 더. 왜 12이에요? 한.. 저는 물어본 거야 이렇게? 나는 진짜 일하면서 나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적 없어. 진짜 구라 안 치고 여러분 저 올림형 일하면서 오히려 일 너무 열심히 한다 잘한다 소리 들었지? 그치. 진짜로 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어. 이 사람이 일 개 잘해요 진짜. 올림형 내가 두 번인가 한 번 놀러 갔잖아. 갈대하면 나 직업 정신이 어쩜 그렇게? 어쩔하지 나. 전국에 있는 올림형 탑 5라 해야 될 것 같아 그냥. 5라니. 탑 1? 다 5라지. 반갑습니다. 행복한 올림형입니다. 잘려고 하다가. 팔레트 안내해 주셔야죠. 예의 없게 바로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.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났어요. 자 이건 제가 이번에 산 제품인걸랑요. 웨이크메이크 서포트 블러스와 아이 팔레트 코코아 블러링 색상입니다. 저는 스위 파우더에요. 네 감사합니다. 사진 찍는데 너무 물광이면 안 되시거든요. 그래요. 눈썹 눈 그리고 이마 외곽 이마 중앙은 남겨주겠어. 그리고 얼굴 외곽 쉐딩 들어가야 되니까. 외곽 조져줄게요. 야 벌써 40분이야 어떡해. 나 20분 만에 끝낼 수 있어. 나도야. 그리고 말 시키지마. 얘가 이래요 여러분. 우리 4살 차이 나거든요. 싸지가 없어. 근데 궁합도 안 보면 4살이다. 어떡해. 식 언제 올릴까? 개송이지. 저 이거 뺏을거에요. 왜요? 그냥요 봤어요. 파우더 처리 너무 많이 좀 이따가 수정 화장할 때 알지? 힘들어 힘들어. 쿠셔면 오히려 딱죠 그냥. 그래. 근데 요즘 팔자주림이 너무 심해서 보톡스를 맞아야되나 생. 대박 한번. 맨날 웃고다녀서 그래. 대박 한번. 에스쁘아 브로우로 그려줄게요 그냥. 저 눈썹 그려본 적이 없었어. 원래 진해가지고. 우리 아빠도 해봐서. 우리 아빠 찬양합니다. 그럼 아버님. 아빠 같이 오다. 아 나 곽주기 독서실 메이크업 생각나. 성 그릴 땐 말 시키면 안 된다면서. 맞아. 진짜야. 야 진짜야. 진짜야. 절대 말하는 거야. 유명해질 줄 몰랐잖아. 그게 벌써 4년 전이야. 19살. 시간 너무 빠르지 않냐? 어떻게 4년 전이지? 너도 스물이고 금방이다. 아 아플. 안 올 것 같지? 오빠도 4년 전엔 내 나이였다 지금. 그치. 그렇네. 내 19살 때. 내 나이가 어때서. 내 나이가 어때서. 그때 진짜 어렸지. 솔직히 지금도 어려. 당연히 어리지. 남들이 볼 때는 존나 지랄하고 자빠진 애라고 생각했어. 40살까지는 아기고 그 이후로는 어른이야. 눈썹 이렇게 그려줬 거야 여러분들. 내 눈썹 그대로. 나 너무 배고파다. 브로우 마스캐라. 이거 마스카라 픽서인데 이거를 브로우 마스카라로 하거든요. 이번 올렁쓸일 때 샀어요 올렁쓸일 때. 나 브로우 마스카라 있네 한 번 그거 써봐봐. 에꾸멀 라비쿠 선생님. 그래. 야. 괜찮아? 응. 조금만 더 해봐. 그래. 오 여러분 이거 고정력 좋다. 클리어 차콜. 이게 결 살린데가 최고야 솔직히 말해서. 그런 거 같아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그래. 얘가 괜히 샀겠어요. 뭐야 10분 남았어. 뭔 소리야 나. 나 똥도 써야 돼. 아침에 똥 벌써 세 번 쐈잖아. 아니야 한 번 쐈어. 세 번 쐈잖아. 아 그거 반구구나. 다 맺혀있어. 이제 쉐딩 들어갈게요. 쉐딩? 야 이거 개소름. 나 호텔에서 지낼 때 우리 예빈이랑. 그때 게시한 쉐딩인데 오늘 또 갖고 왔어 벌써 1년. 어머. 1년 동안 야무지게 썼네. 그때 약간 힙헨 보인 거. 이거 해림쌤 쉐딩이라고 가루나림 쩐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들 티나. 아 자연스럽게 된다. 쉐딩 못 하는 친구들 너무 강추. 정말 자연스러워서 많이 많이 해도. 얼굴 까매질 일 없어. 좀 멘트 좀 하세요. 본인이 말하느라 들어갈 틈이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사진 찍을 때 턱주가리 투톡으로 나오면 돼야 안 돼? 안 되지. 우리 홍현이 선생님은 쉐딩법 써야 돼? 아니지 아니지. 다리를 꼬지 마세요. 다리 꼬지 마. 약 다리 꼬지 마. 블러셔 있어? 있는데 안 줄라고. 왜? 그러면. 시발. 내 딸이 아니야. 코도 좀 빡빡 깎아줘야 되는데 아니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. 나 이제 눈 화장이랑 입술만 바르면 끝이야. 나도야. 메이크업 별 거 없지 나. 응 나도 없어. 아 배고파. 어떠해? 진짜? 돈까스 먹을 거야? 아니 여기까지가 돈까스 먹어야 되냐? 그러니까 뭘 돈까스를 2시간씩이나 쳐먹어. 아니 2시간씩이나 기다려. 기다려야 돼 2시간을? 어떤 내가 그래서 어제 예빈이가 갑자기 밀면 먹는다니까 먼저 가서 그걸 먹어보라는 거야. 광안리까지 시발. 근데 무슨 후기에 2시간을 기다렸대. 아니 근데 그게 오늘 주말이잖아 또. 응. 주말은 또 존나 봐봐. 오늘 3시간 되는 거 아니야? 2시간. 안 먹을래. 이제 립밤을. 들어올 틈이 없다 진짜.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잖아. 역대급이 오늘. 역대급 미모 입술. 코셔닝까지 마쳤고요. 이제 눈 화장이랑 입술만 바르면 돼요. 오늘 메이크업 너무 과하지 않게. 옆에 있는 입술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또 사진 망하거든요. 지름길이야 망하는. 옆에서 포근을 하시네. 니가 뭘 안아. 이거 괜찮지? 귀엽다 근데 이건 별로다. 왜? 난 너무 너무 뜰 것 같아. 페리페라 뮤트를 아는 느낌? 근데 구성은 좋다. 하나부터 다 빠져있어가지고. 그치. 괜찮지. 알래 알래. 알래. 살랭살렴. 불어오는. 이거 보시는 것처럼. 이거는. 룸에 베르드 칩. 블루발라이 칩. 이게 또 역을 뮤트 분들에게 환장하는. 약간 그런 색상이라고 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. 그걸 안 좋아하는데요. 해운대에 그거 가야되는데 옷가게. 뭐? 가시나. 어어어. 왜 분날 누구 가시나? 이거 완전 핑크도 아님? 아니 약간 퍼플 느낌 같지? 아 예민아 미안해. 이미 조졌어 우리. 왜? 난 다 했어 근데. 야 10시 10분에만 타면 돼. 그리고 기사님 비키라고. 니가. 니가 바를. 헤라 센슈얼. 이거 스파이글로시. 어쩌고저쩌고. 저는 삐아 라이너 11호 리넨 베이지로. 애교 한번 해줄게. 와. 존대 맛짐. 야 이거 오버립 있어. 이 위에 라이너 그릴 수 있는 거. 니가 뭔지 몰라? 처음 봐. 한 다음에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. 어 뭐야 그런 것도 있네. 그 다음에 블렌딩 해. 니가 알아서. 우와 진짜 괜찮지? 이거 9천원 밖에 안 해요. 어디서 올리브야? 올리브야. 정보 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괜찮아? 너무 괜찮은데? 저는 메이크업 끝났습니다. 나랑 키스하고 싶은 사람. 여기 모여라. 오셨네. 저 왜. 화장 좀 할게요. 흥기네. 리우. 리우. 클리오 아몬드업. 근데 나도 알지. 일찍 끝냈지? 대답이 없어. 이게 누구니? 입술 만족해? 너무 만족해. 옷을 꼈잖아요. 당신이 주셔가지고. 페리페라에. 키메추에. 페라감. 페라감. 오늘 오빠는 그런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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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하냐. 물광이 리얼. 저거다. 잘 어울린다. 역대급. 미모인듯? 아리따움. 어쩌면 좋지? 사진이 존나 잘나오네.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. 아 블러셔. 아 존나 진할 것 같아 나한테. 살짝 있어. 진짜 살짝. 혈색을 주고 파서. 어. 티도 안나게. 확실히 화장을 해야된다 사람은. 사람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. 그러면 빠이루. 아리우. 아이씨.